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. 중대본은 11일까지 총 5,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. 또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.